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몬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모양을 보시면 흙이 지금 엉망진창이죠? 어떻게 조금이라도 타겟을 하면 좋겠는데 멋진 타겟법이 있습니다. 백이 걸려들면 백은 아주 작살이 납니다.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일단 이렇게 끊습니다. 이건 이 돌만 살아도 굉장히 큰 성공입니다. 백이 여기서 이렇게 단수는 못 치죠? 이거는 이렇게 먹여치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둘 것입니다. 여기서요. 나가는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좋은 수는 이렇게 치중입니다. 이 치중이 상대 수를 바짝 바짝 줄이는 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을 수가 없죠? 아이고 이거 다 잡혔죠? 백은 이것까지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치받아야 됩니다. 이때 수를 이제 바짝 바짝 줄입니다. 먹여치기 하고 그 다음에 단수까지 쳐놓고 수를 바짝 줄였죠? 여기서 이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아이고 귀에도 아무것도 없죠. 아 이건 안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막는 수가 좋아요. 이 막는 수로 백이 지금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해서 양환격 걸려들었죠? 따면은 이것까지 먹여칠까요? 빵 따버리면 아이고 이것까지 이건 아이고 이건 백이 말이 안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그러면 백이 여기를 딸 것입니다. 이때 이걸 땁니다. 그럼 백이 여기서 따른데 둘 데가 없죠? 이걸 잡겠죠? 가만히 이어주면은 이 돌이 통통해졌는데요? 이걸 잡으면은 이것도 한번 먹여쳐도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이거 안되겠죠? 백이 그래서 단수 치고 이렇게 가만히 막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입니다. 그렇죠? 기왕 잡는 수는 여기 양환격으로 아 이건 안되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걸려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될까요? 이렇게 나가는 수는 이렇게 이것도 수를 이건 조금 덜 줄였습니다. 이렇게 막으면요. 백이 버텁니다. 이렇게. 그럼 따면은 이것 따서 백이 흙이 단수 치면 먼저 따는 폐가 돼가지고 이렇게 백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흙이 유리하게 하는 방법은 끊고 단수 치면 여기 치중해서 수를 바짝 줄여놔야지만 흙이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줄여놓은 다음에 가만히 막으면 아까는 이렇게 해서 백이 먼저 따는 폐이지만 지금은 흙이 먼저 따는 폐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 따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을 때 가만히 있는 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단수 치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환격을 노려야죠. 양환격 그러면 백이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멋지게 타게 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